공청회는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역구 확정 과정을 오늘 논의하고 이런 방안이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하다면 오늘 아마 통관시켜서 그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집은 지금 이쪽에서 계속 아우리치 플랜을 만들어서 자료집을 낼 계획으로 써있고요. 그래서 각종 언어로 제공될 예정이고 한국어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 플러튼 시의 합의 내용을 보시면 언어별로 통번역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와있고요. 저희 민족학교도 또한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통번역을 제공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현재까지 보고드리고요. 그 외에 2페이지 보시면 오늘 플러튼 시의회가 자체 웹페이지에 공부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한국어 번역을 이렇게 제공하더라고요. 저희가 번역한 내용이 아니고요. 2페이지는 플러튼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는 기사 실수일 때 참고하십사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5, 6페이지는 지난 7월 8일 날 소동하신 원고 두 분하고 플러튼 시가 협의한대요. 그 내용 저희가 7월 10일 날 기사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참고하십시오. 지금 저희 기사에 대한 차례 1번은 진행이 되었고요. 이번 보시면 오늘 플러튼 주민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3회 플러튼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모임을 했으며 만홍이 있었고 대략 20여 분 가까이 되는 분들을 오셔서 많이 의견 주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정병래 박사님, 그리고 심영석 선에 오셨는데요.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 지역구 선거대 개선 관련해서 의견을 주실 예정이고요. 이후에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정병래 박사님, 심영석 선에 오셨는데요. 저는 1980년부터 플러튼에 살아온 정병래입니다. 정병래. 플러튼 시는 이제 제 홈타운이 됐고요. 제 애들도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플러튼이 개들의 홈타운도 됐습니다. 저는 의사생활 40년 주의하고 정치한 지 5년이 됐어요. 2010년에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민족학교에 가끔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마침 오늘 플러튼 시의 현안인 지역구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 시작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께 깊은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시대적 환경과 상황으로 봐서 선거제도의 개편은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시의회 의원들, 플러튼 시의회 의원 다섯 분이 되는데 그분들을 잘 섭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 선거구 개편, 구역 개편에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더 알겠지 그분은 정치하신 분들이, 우리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도움이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 시작으로 해서 그분들을 관심도 갖고 또 그분들이 플러튼 시의회 회의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개몽, 개몽이라고 그러나 이런 걸 시켜서 우리 의사대로 뭐가 잘 돼갔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플러튼 시를 아름답고 건전한 시로 만들어서 한인 사회에 지금 한인들이 많이 모여와요. 플러튼, 부엔나파크, 앤하임 많이 살아가는데 우리 생각, 우리 의견, 우리 소리가 이제는 시에 들려지고 그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민족학교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걸 적극, 적극 구워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신영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플러튼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한 20시 일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플러튼의 선거 제도를 보면 전체에서 다섯 명의 시위원을 뽑거든요. 그래서 소수민족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지금 그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플러튼의 전체 인구 14만 중에 한인 인구가 10%가 넘게 살고 있는데 부분들이 다 서쪽으로 많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러튼 전체에서 시위원을 뽑는 것보다 이걸 다섯 개를 나눠가지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의 선거구를, 소선거구를 만들면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고 우리 한인 후보를 또 뽑을 수도 있고 또 준비된 한인 후보가 없으면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위원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영원의 문제 같거나 그런 의견을 발휘해서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이세들을 위해서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우리 플러튼에 사는 한인 일권자들께서 이런 공청회나 투표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우리의 서류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위원을 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 크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순서는 오늘 저렇게 이렇게 오렌지 카운트 지역까지 저희가 캠페인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은 저희 LA에서 시작된 연장자 모임 덕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캠페인 매니저이신 이명희 선생님께서 그동안 저희 연장자 모임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캠페인을 같이 도우실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장자 모임을 지금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모임을 같이 활동하고 있는 매니저로 이라고 하는 이명희 선생님입니다. 정말 저희가 그동안에 지역구 여러가지 선거국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드디어 오늘서부터는 공청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 저녁이 진짜 아주 중요한 날이죠. 또 플로턴 지역구에 사시는 분도 물론 우리가 시의회 건물에서 이번에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많이 나오시고 우리 LF분들도 거기에 참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연장자 모임 많이 들으셨지만 특히 민족학교 연장자 분들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활성화된 일이 무엇이냐 저희가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기자분들 지금 LF 구역에 몇 구역으로 나눠신지 아세요? LF 아시는 분?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번에 플로턴하고 부엔납합을 지역구를 많이 어르신들이랑 같이 가서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LL을 물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지역구 공청회 할 때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런 모임을 저희는 가져요. LL 구역은 15구역이고 시의원은 15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도 플로턴 뵙고요. 그러면 몰라요. 부엔납합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 연장자 분들은 그런 걸 많이 교육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많이 아세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연장자 분들의 연장자들의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활성화된 모임이고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활발한 모임을 가져가지고 지금 플로턴도 저희가 연장자 모임을 오픈했죠. 부엔납합도 저희가 했어요. 나아가서는 에나하인 오렌지 카운 쪽으로 많이 저희가 이제는 권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LL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그게 있어요. 마중물처럼 펌프할 때 물이 있어야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장자 분들은 그러한 활력성 있는 일을 하시는 그런 연장자으로는 더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플로턴도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합해서 배우고 논의하고 11번 있어요. 지금 플로턴 공청회는.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꼭 한국 사람을 위한 나라기보다 평등, 여긴 미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평등한 선거구엄으로 나눠줄 수 있게끔 저희는 노력한 것이며 또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잠시 여기 화면 보셨죠? 저희가 시의원 방문도 하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메디칼 치료 보건도 했고 하우징, 아파트먼트도 많이 더 준비해달라고 저희가 시의원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구역으로 이렇게 가려는 거는 시의원들하고 우리가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장 저소득층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힘드신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민족학교의 연장자 모임 또는 나아가서는 부엔나파, 오렌지 카우트 쪽, 플로턴 그쪽으로 많이 저희가 지역 개발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자유롭게 인터뷰 하시고 또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먼저 할까요, 그럼요? 잘 못 쓰십시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저쪽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이쪽으로 이렇게 참 잘했어요. 완전히 후리웨이가 주차장이에요. 서로들 연락, 왜냐하면 신호등 로컬일 때는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면요. 50대가 있어도 하나하나 넘어가니까 그래서 죄송해요. 오늘 이 시간을 연장을 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날씨 탓이니까 질문 없으시면 끝날까요? 네, 네, 네. 끝내 쉬고 이렇게 인터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네, 오늘 저희가 고춧가루